SK 브로드밴드와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이 우수학생 선발과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.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은 미디어를 활용한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재능장학생을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200여 명의 학생에게 3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. 재능장학생 선발 참가 신청은 다음 달 22일까지 안양시 소재의 초중고 대학생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한편 오는 10월부터 재능장학생 선발 티저 영상을 우리 동네 btv 채널 1번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12월에는 오디션 참가자 인터뷰를 비롯한 선발 과정을 담은 tv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